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 위로 올라가는 추가 매수 있잖아요 그거는 역피라미드 그걸 피라미드로 해야죠 그걸 피라미드로 위로 올라갈 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만원에 만원에 천만원어치를 샀어 이게 올라가네 그러니 더 좋네 그래서 만천원에 이천만원씩 사고 올라가니까 만오천원 됐어 그리고 있는 돈 다 해갖고 원래 1억 사려고 했는데 칠천만원씩 더 사 그럼 평균가격이 만사천원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쫓아가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할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때 방법론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불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말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불타기는 하지 마시고 매수신호 나올 때 하죠 매수신호 나올 때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신호는 없습니다 아직 아직 없어요 가격은 충분히 사도 되는 가격이지만 매수신호가 지금 현재 없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의 확실한 매수신호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옛날에 고리탑을 했던 우리 호랑이 담배 피울 적 또는 쌍팔련 이런 표현을 쓰는 옛날에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유튜브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증권 방송을 보면 아직도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저점 맞죠 자 지난번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이번에 왔더니 딱 반등을 줬어 여기서 자 이중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수 직전에 고점에 가서 여기서는 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70년대 80년대 했던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는 항상 예전에 정부의 비디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크로 환경이 좀 좋아지는 걸 보거나 지표가 좋아지는 걸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수 타이밍이 발생이 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럴 때 다시 또 추가로 매수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찍고 놓고 이거를 추세를 막 거놓고 자 모토파이 있죠 매수 자 하고 여기 모토파이니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방송이나 어디 유튜브나 뭐 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제가 기적 분석 꽤 많이 해본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그것부터 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0.89% 하락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플러스 0.06%잖아요 왜 이러냐 LG에는 솔루션 영향이 큽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죠 전지역으로 인한 반도체 소재에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갤럭시 22면 22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요 먼저 삼성전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고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좀 전에 볼까요 LGL 솔루션을 제가 좀 전에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5.3%까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얘기 안 했네요 3%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세게 언급하면 또 댓글에 욕이 있을까 봐 세게 얘기 안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차 거래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차전고 보실까요 LGL 솔루션 대차전고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운데가 이 빨간 게 LGL 솔루션 대차전고거든요 차트로 보면 더 나오겠네 이게 대차전고에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파랗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피 200이 편입되기 전부터 이미 얘는 공매도가 코스피 200이 편입되기 전에는 공매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나 많이 이 주식을 빌려갔어요 왜 빌려갔냐 매도 때리려고 매도 때리려고 이거를 1월 27일서부터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빌려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빌려갔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빌려갔느냐 아 이게 뭐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이거 매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LGL 솔루션이 시가총에게 지금 시가총이 이게 몇입니까 LGL 솔루션이 시가총이 2위지 않습니까 시가총이 2위에 있는 종목이면 종목이면 어떻게 해야되면 청약 물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대규모 IB들 매니저들은 LG 에너지 올리션을 거래하면서 한편으로 롱쇼스로 얘는 쇼스를 때려놔야 돼요 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쇼스는 무조건 때립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 쇼스는 무조건 때려요 무슨 표현이냐면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계속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막 때리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려서 이건 못 가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대형주도는 롱쇼스 들어와서 계속 때립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이 편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얘를 쇼스를 때리지 못했어요 매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쇼스 포지션이 없었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입이 특례 편입이 됐으니까 이제 쇼스 때려야겠죠 쇼스를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방송에 그때 한 번 말씀 드릴 때 여기서 말씀 못 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차 이자율이 대여 이자율 대여 이자율이라고 하겠죠 주식을 빌려는 이자율이 대형주인데 삼성전자는 한 1.5 1.2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자가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6% 7% 때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높은 가격이라도 빌려서 지금 매도 때리려고 이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제 선물하셨으면 동시 만기하고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위 시장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번 썼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못 올라가는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못 올라가는 2차 전지에 관련 섹터에 있는 주목들 못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막 갖다 때려버렸죠 매도를 했죠 그래서 많이 내려갔죠 그게 오늘 BBIG 지수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팔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외국단 현상이 있었고 지수의 외국 현상이 있었고 그건 여러분께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동안의 수급을 보면요 프로그램 개인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동안에 우리 연기금 한 번 보세요 우리의 연기금 연기금은 거의 하루 이틀 빼고 그냥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차트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첫날부터 주가는 첫날 고점을 찍고 많았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는데 계속 샀어요 계속 지금 밀려있죠 아 국민연금은 롱텀으로 가져가가지고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익 실현하고 나올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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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되면 이거 손절배 또 합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규 상장한 정보들 다 그랬습니다 다 다 그랬어요 국민연금에서 이걸 운영하시는 매니저들 운영자분들이 바본가요 바보라서 이런 매매를 하나요 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시술을 추종해야 되는 패시브 자금들은 내가 여기서 사면 물릴 걸 알지만 손실 났고 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연기금 왕창 물렸죠 지금 왕창 물렸죠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로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냐면 연기금이 계속 산다고 이준식으로 올라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고 이준식으로 올라갈 거야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연기금 매속 팔아 패시브 자금 계속 팔아 그래서 이준식으로 이제 못 갈 거야 이랬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시황도 시황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실전 투자 하시는 거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기 실전 매매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추종해서 매수하고 그들이 팔면 같이 팔고 이런 거래를 좀 하잖아요 사실은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냐면 항상 항상 다시 볼게요 보면 수급상으로 보면 거래량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개인이 얼만큼 사고 파느냐 외국인이 얼만큼 사고 파느냐 기관 금융투자 이거 지금 LG라는 소리 개인이 엄청 샀네 그리고 기관인데 기관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사모펀드하고 투신은 패시브 자금보다도 액티브 자금을 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만 딱 추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수만 추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뭐 A라는 고객을 운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저희가 보는 화면에는요 BM 대비 벤치마크 대비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한 15% 된 계좌들은 본인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손실 났으니까 그런데 벤치마크 대비에서는 플러스예요 이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벤치마크 대비 코스피 지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럼 이제 바뀌겠죠 코스피 200 지수로 보통 많이 하는데 코스피 지수 대비 그게 20% 빠졌는데 나는 15% 손실 났어 그러면 플러스 5%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액티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지수가 빠지든 마든 나는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액티브 자금들이 사는 종목들 이게 진짜 더 좋은 종목이고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패시브 자금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연기금에서 액티브 자금이 연기금으로 잡힙니다 숫자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기금이 연기금이 A라는 전문사 A라는 투신사 A라는 상호펀드에 너희가 잘하니까 우리 돈 5천억만 너희가 운용해줘 이렇게 해서 주는 거를 아웃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5천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개별 종목 잡주도 사고 막 해요 근데 이거는 연기금으로 잡혀요 얘네들이 연기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연기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조합으로 사는 최문정 님이 올려주신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것만 계속 추적해서 거래하신다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 부장님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들이 매매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굉장히 빨라요 오늘 샀다가 내일모레 파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빠른 단기 거래를 액티브 작업이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걸 쳐다보면서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전업으로 빠른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좀 알고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제가 관심 종목에 맨날 넣는 것 중에 여는 것 중에 전에 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반도체 쪽이다 신규 상장 종목이다 요즘에 처참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여기에서 여기서 OLED나 아니면 관심 있는 로봇이나 이런 쪽을 자기가 만약에 본다 근데 그중에서 나는 로봇 쪽이 관심이 있어 아니면 OLED 관심이 있어 그래서 OLED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PNH테크라는 종목이 OLED 종목이면서 이게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면 LG 디스플레이, 아이패드, OLED 이 종목을 개발하는데 PNH테크가 들어간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PNH테크 폭발적 성장 전망 막 이래요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차트를 딱 봤더니 얘는 이번 하락장에 1원의 폭락을 우리 시장이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IT주하고 크게 더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좀 탄탄하게 있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얘를 수급을 봤더니 이 화면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화면이 좀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화면이 뚜렷하게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늘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HTS를 연폐에다가 해놓고 해놓고 한번 보세요 적어놓고 하시던지 이 PNH테크를 봤더니 개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맨날 사고 있어요 2월부터 한 달 동안 맨날 사고 있어 누가 샀나 봤더니 보험이 사고 투신이 사고 연기금이 사고 상업펀드가 사네 기타 보험인도 사네 이렇게 찔끔찔끔찔끔 얘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막 대량으로 사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대량으로 사지는 않지만 얘들이 이렇게 찔끔찔끔 눈에 잘 보이세요? 그러면 보시면 기타법인 사고 사원펀드 사고 연기금 사고 투신은 좀 사고 팔았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관들이 조합으로 이렇게 샀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이거 얘기하다 20분 지났는데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위 입질을 하는 건데 미리 조금조금씩 사두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조금조금씩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기타법인, 사업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이 종목을 조금참금 샀을까? 이 종목에 같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요 매니저들이 아마도 같이 만나서 술 한 잔 했을 거예요 또는 어디 모여서 PLH테크의 소위 IR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같이 가서 야 이거 괜찮네 야 근데 아직까지 내가 먼저 왕창 사가지고 하긴 싫어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야 우리 돌아가가지고 야 샀냐? 아 나 좀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나 조금만 사고 나도 보고 있을까? 야 너 나 사기 전에 네가 왕창 사고 줄까? 올라가면 안 돼?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막 뭐 그래서 뭐 방송에서 돈을 벌고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서 직원이잖아요 왜 방송을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지금 1200분 들어와 계시는데 어 그래? 아 매니저들이 그렇게 매매하나? 그래서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남는 건가? 아마 그러신 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수급을 이해할 수가 있고 주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의 시장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르신다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뭐 처음에 시작에 거의 뭐 20분 이상을 수급 체크하는 걸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공매도 때리는 걸 가르쳐 드렸고 패시브 자금들은 왜 그렇게 거래를 하는가를 가르쳐 드렸고 근데 우리는 패시브 자금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안 된다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한번 가서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애플리케이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삼성전자의 전체 시황이나 전체의 이익에 아주 중대하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지금 그래서 그런 노이즈에 의해서 지금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건설주가 요즘에 제일 세죠 오늘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이 1.38% 다우 1.3% S&P 100이 1.6%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 주에 이렇게 막 폭락했다 다시 올라왔다가 급등 폭등 됐어요 3월 9일 날은요 나스닥 3.59% 다우 2% S&P 500이 2.57% 올해 2022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독일이 7.9% 프랑스가 7%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또 다시 급등하고 그랬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오케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고점 130달러까지 갔다가 105달러까지 또 떨어졌어요 이건 뭐 30%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이쪽은 또 상품은 선물이 있어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선물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깡통도 많이 나고 이쪽이 운영한 운영사들에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럴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서 이번에 신흥 부호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모을 거 한 방에 더 번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변덕성이 심할 때는 그렇게 단기 거래로 소위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번 주는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22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유로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유로존에 아니죠 22니까 EU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걱정이 좀 되니 3분위 정도의 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매파적으로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 정책 긴축 정책을 쓰면 안 좋지 않겠냐 이게 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말로는 그렇게 설명드렸고 차트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월봉이 떼어져 있네 월봉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 거의 왔어요 저는 항상 이 각도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도요 이 각도에 근처에 지금 와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게 빠진다면 한 천 포인트 더 빠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딱 거기 그 포인트로 맞춥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못 오른다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게 이 각도로 봐서 한 이 정도까지면 리즈러블 하지 않냐 이거 S&P 500은 지난주에 설명은 그대로 있네요 이 정도까지 오면 리즈러블 합리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거의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가치 분석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있긴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한 차례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내내 얘기한 겁니다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그게 이게 한 번 더 떨어지면 경기 둔화 때문에 경기 침차 때문에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아무튼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5파속 얘기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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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다 가든 이게 5파동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동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파동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추세 하락의 직전 저점을 이제 위협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직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것만 얘기할게요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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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굉장히 중요한 날의 지수가 언제냐면요 이것입니다 이거 장때 암묵난 날 저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거 있죠 이거 이게 2월 24일입니다 이날 마이너스 3.4에서 플러스 3.3이 돼서 7%가 급반등한 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제 이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3차량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걸 안 깨고 만일 안 깨고 터닝해서 올라가면 14,000포인트를 넘어서 여기 있잖아요 14,000포인트 이것 좀을 넘어서 얘가 터닝해서 간다 이렇게 그러면 저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 다들 그냥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테마 종목이나 아니면 전쟁 관련주나 이런 것만 매매를 하고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엘전자 뭐 이런 현대차 이런 거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수가 아직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수가 이렇게 한번 갈지 이렇게 갈지 여하통 간에 지금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쪽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나스닥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메모해 두세요 중요한 건 미국은 2월 24일 날 양봉 난 이 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가면 오늘 우리나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요 1월 27일이에요 그럼 한 달이나 차이가 생기죠 미국하고 1월 27일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코스피를 볼게요 1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쭉 있다가 1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이 장대에 음봉이 발생됐죠 마이너스 3.5% 그 다음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87%가 되면서 장중에 4%가 올라온 이 날 1월 28일 제가 이 날 삼성전자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 났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약간 밀려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요 이 날 종목들을 좀 샀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다가 또 욕도 먹고 그랬잖아요 저는 샀습니다 이 날 그런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 날을 한 번도 지금 깨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깨지 않은 상태에 있는 즉 봉으로 보면은 이러한 은봉이 생겼다가 은봉이 생겼다가 이 은봉이 하단에서 박스권으로 있는 거예요 등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 박스 위로 올라갈 거냐 아까 미국 시장 봉을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여기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저점을 찍느냐 여기도 올라가면 지금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로 2750포인트죠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면 특히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면 저점 확실히 찍은 거고 찍은 거고 못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처럼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일석으로 확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 다 물려있어서 그럼 뭐 이렇게 보고 있어야죠 이렇게 보고 있어야죠 아니 근데 올라가면은 저점 확정하는 거고 빠지면은 3차 하락하는 거고 누가 몰라요 그런 얘기 왜 해요 뭐냐면요 그 결정이 그 결정이 이번 달에 날 거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FMC 회의가 있는 3월 16일 미국 시간은 3월 16일이니까 우리나라 3월 17일 날까지 그리고 미국은 동시에 만기가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거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 어쩔지 모르니까 나는 좀 팔고 볼래 그걸 확인할래 이거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게요 전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두고 보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설령 한 차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안 팔 거니까 종목마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안 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LG 노텍 LG전자 삼성전기를 여기서 더 빠진다고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롬판이네요 걱정되네요 이런 걸 지금 댓글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까 또 그럼 냅다 프로그램 거래 말고 냅다 팔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거래만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얼마나 웃겼냐면요 이번 주에 빅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 7천억이 빅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만 있었던 거예요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 없었습니다 액티브 자금들이 기관들이 전혀 별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원래 종목별로 찌끔찌끔 거래를 했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로그램 거래만 있었습니다 액티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액티브가 왜 안 움직입니까 지금 보면 리오프닝이죠 오늘 롯데관광개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호텔실라는 어저께 올랐죠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대선 그리고 GS건설 건설주 올라오고 있고 호텔실라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오늘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액티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이 주도 시장의 전체를 이끄는 큰 돈 큰 손 큰 형님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짜잘하게 짜잘하게 그냥 단계적으로 거래해서 수익이 되는 그런 자금들만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 시장에 프로그램 거래로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다 대부분은 지금 관망심리가 더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니켈 가격이 폭등했고 또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액플레이션 관련주라고 그러면서 테마가 오르고 또 신전무 관련해서 인터넷주라 건설주 오르고 리오프닝 관련주 오르고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지금 건설주 오른다고 엔터주 오른다고 여행주 오른다고 지수가 올라가거나 얘네 빠진다고 지수가 빠져요 아니잖아요 지수에 영향이 별로 없는 그냥 테마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시황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시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더 봐야 된다 더 봐야 된다 내가 여기서 뭐 갑자기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제가 지금 현재 시황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끝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틀리든 맞든 제가 항상 말 주장하는 틀리든 맞든 시황관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볼 거야 아니야 못 올라가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니야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질 거야 이런 본인의 생각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제가 시황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생각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제가 객관적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게 하게끔 조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방송이 오늘도 그 얘기를 쭉 이어나갈 것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까지 그리고 주요 이슈하시기 전에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앞으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이슈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종목과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거니까 시황 문제 좀 말씀 좀 먼저 이렇게 드려보면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없이 그냥 쭉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긴 했던데 우리 스태프들이 1부 2부 없이 그냥 시황 쭉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순서 상관없이요 저는 시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주 심플한 시황입니다 시작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해서 돈 왕창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들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았지만 기분은 좋았지만 항상 한쪽으로는 걱정스러운 상승이 있었죠 그렇죠 항상 걱정스럽게 시장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장이 막 상승할 때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내포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을 딱 지나면서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딱 그 시점부터 시점부터 시작이 이제 주춤주춤하다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월이잖아요 1월의 하락을 저는 팬데믹 버블 붕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그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물가가 막 이렇게 폭동하는 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러니 1월에 특히 미국 시장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전에 좀 빠진 게 있지만 미국은 확실하게 1월에 왕창 빠졌어요 보시면 작년까지 작년까지 미국은 빠진 게 없습니다 계속 잘 왔어요 우리 시장은 빠지고 있었잖아요 2월부터 우리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얘네는 잘 왔어요 근데 1월에 딱 음복을 크게 주면서 1월부터 그냥 3개월 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이요 이게 왜 그랬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팬데믹 버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어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북 손상이 발생이 됐어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러니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1월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미국은 저점을 1월에 찍은 게 아니고 2월에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2월 며칠이냐 2월 24일이 중요하다 이 날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유럽은 그러면 언제를 봐야 되냐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엊그저께 있잖아요 엊그저께 유럽은 당 때 야목난 날 있잖아요 7% 오른 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미국도 중요한 거는 미국은 라스닥으로 볼게요 2월 24일이 중요하거든요 날짜가 2월 24일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장님 LG에론소를 왜 이렇게 내리는 거냐고 하면 너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앞에 것도 다시 들어보세요 2월 24일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그게 아니고 1월 28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1월에 급락했다가 미국은 1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우리 시장은 1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2월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 질문 이게 이게 지금 딜레이가 한 몇 초뿐이 없죠 그래서 거의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으로 여러분께 질문도 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월에 폭락을 하고 2월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났다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가 폭동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의 지수를 보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대역이 아닌 작은 대역에서 작은 대역 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1월에 저점을 찍고 미국은 2월에 저점을 찍었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아무도 안 오시네요 답변을 아무도 안 오실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1월에 1월에 이 놈의 LG에너지 솔루션 LG엔솔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급락을 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원래 하락폭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만큼만 빠졌어야 되는데 더 빠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빠졌어요 원래 빠졌어요 얘가 정상적인 수준에 반영한 하락보다 더 빠졌어요 이게 이게 LG엔솔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LG엔솔 2760포인트를 저점으로 보고서 좀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더 빠져가지고 동네방네 다리면서 욕먹었습니다 LG엔솔 때문에 더 많이 빠져서 우린 저점을 이때 찍은 거고요 그 왜곡현상이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그 왜곡현상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로 이제 그게 끝납니다 오늘로 그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정리될 거 다 정리되고 정리되고 LG엔솔의 이제 그동안의 예산이라고 재팔고 했던 것도 다 끝났고 오늘 주 지수 때문에 BBI 지수 들어가니까 LG엔솔 사면서 또 다른 거 팔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요 이런 게 오늘은 끝나서 이제 진짜로 이제 진짜로 정상화되는 쪽으로 시장이 과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지금 빗나갔는데 1월에 급락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도 딱 미국 시장 1월에 급락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잘 가다가 1월에 급락했잖아요 1월에 이 급락이 뭐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얘가 보시면 1월에 빠졌다가 반등을 줬어요 반등도 세게 줬어요 얘네들이 보시면 1월 급락 후에 반등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빠졌잖아요 2차 하락을 했습니다 이 2차 하락은 뭐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2차 하락은 뭐 때문에 그랬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2차 하락은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1차 하락은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은 저는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2%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7% 지금 금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렸어요 0에서 0.25% 입니다 올해 부지런히 올려서 6번을 올려도 계속 올려가지고 6번을 올려도 그래야 맞자 25BPC 25BPC 만약에 올리면 1.25% 정도 돼요 그것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은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은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적 긴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양적 긴축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적 긴축을 얼마나 빨리 어떤 폭으로 할 건지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반은 양적 긴축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어떻게 할 거냐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로로보하지 않고 회수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해서 약 3년 4년을 걸쳐서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이 혹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월에 하락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우려는 시장에서 반영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2월에 반등을 줬다가 2월에 다시 하락했잖아요 2월에 다시 하락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확전이 되고 장기전이 되니 이것이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 반등을 줬죠 왜 반등을 좀 주기 시작을 했느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말 그대로 진짜 협상인 것 같아요 계속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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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좁혀지고 있죠 러시아가 먼저 여태까지는 계속 뻗팅기다가 러시아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 이거 니네들이 들어주면 종전할 논의가 있어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린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이죠 이게 며칠 전 자료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 시도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 러시아가 제안한 거예요 이게요 러시아가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돈바스 지역의 두 곳 거기에 국민들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푸틴이 얘기하는 것들을 일부 수용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외교장관이 어제 미국이 떨어진 게 외부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뉴스에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안 됐다고 우리 언론에서 듣고 있지만 젤란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튼간에 계속 싸우고는 있는데 싸우고는 있는데 좀 타협점을 찾아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반동을 준 거예요 그러면 2월에 하락한 2월에 하락한 전쟁은 반영이 또 됐어요 그렇죠 물리적 전쟁은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느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지금 105달러까지 떨어지고 오늘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결국은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들은 결국은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육도 옛날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을 했죠 그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지금 2022년 말까지 원자재 통신 의료 자동차 전기장비 농업 다 수출 금지한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곡창지대인데 호밀 모리 메밀 육류 설탕 소비재 다 수출 우리 금지할 거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는 전부 다 그래? 그러면 미국의 우리 스마트폰도 안 팔고 자동차도 안 팔고 가전도 안 팔고 다 니네한테 안 팔 거야 다 그냥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 경제라는 게 사고 팔고 하면서 저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곡창지대에서 농산물 사고 러시아에서 원자재하고 오일 사고 그리고 우리 걸 거기다 팔고 이러면서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드디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는 그 다음 볼게요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25BP 정도 됩니다 이점이 아니고 0점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만 지금부터 보면 되냐면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역의 방향으로 시장을 하락을 할 거예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걔가 오르는 날 시장이 하락을 하고 걔가 내리는 날 시장이 상승을 할 거예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금 1.73까지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서 이게 반대로 꺾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잡죠 그러면 시장은 시장은 추세 반전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뭘 보는지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전망하는 거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 노말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스태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요 전쟁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바닥에 깔려는 있지만 그거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지금은 경기 침체로 갈까봐 스태플레이션이 현실화될까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더 하락할 거라고 분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월이 끝나고 4월에 1분기에 경기 지표가 나오고 1분기에 기업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쇼크가 나오면서 4월에 시장이 한 차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굉장히 강세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양쪽 다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양쪽 다를 생각하면서요 그걸 지금 반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 만일 그런 일이 벌어져서 빠진다 라면 3차 하락을 갈 건데 그 3차 하락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3차 하락이 아주 깊게 나타날 거냐 아니면 이만큼 나타날 거냐 아니면 이만큼 나타날 거냐 봤을 때 3차 하락이 아주 깊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요구소 팔아서 요구소 사야지 이렇게 거래하기에는 좀 위험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 내가 이만큼 더 떨어진다라면 나는 이거는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현재의 시황관이에요 저는요 이걸 떨어진다 하더라 안 떨어지면 더 좋고 여기 팔았는데 안 떨어져서 올라가면 또 낭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를 가지고 각자 의견들을 가지고 각자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스택플레이션 우려가 될 정도로 경기 둔화가 됐는데 경기 둔화의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경기 둔화의 지표들이 나오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전 투자로 있던 사람은 이론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그냥 하는 실전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봤을 때 주식은 주식시장은 다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금리 인상을 반영을 했고 2월에 전쟁 물리적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전쟁 반영했고 그런데 전쟁이 오래 가면서 또다시 물가가 막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니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상태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경기는 둔화가 되면 스택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3월에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정화되든 한 차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든 지금 아래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래만 얘기했는데 위로 만약에 터닝해서 간다 만약에 터닝해서 간다 그러면 위로는 얼만큼 보느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자 볼게요 이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 볼게요 S&P500으로 이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분께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 각도로 가다가 빠졌어요 그럼 이만큼 올라오죠 다시 그래서 또 이 각도로 가 이건 팬데믹이니까 독특한 거야 이걸 사실은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팬데믹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만큼 와 그런데 이 각도에서 벗어나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시 와서 이 밑으로 폭락을 할 거냐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돼서 이 폭락은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서 폭락하지 않습니다 폭락은 언제쯤 언제 폭락하는 거냐면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결제 불이행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급락을 하는 거군요 경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외환이기 때는 우리가 빚을 못 갚았잖아요 달러빚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글로벌 금융이기 때도 부동산에서 부동산발 선플라인 목이지로운 사태 빚을 못 갚고 이럴 때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 고점을 찍고서 올라갈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이건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돈을 쏟아봤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돈을 쏟아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간 게 아니고 여기서 박스꽃에 갇혀 있는다는 거죠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걸 월복으로 가볼게요 코스피어 과거에 이걸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해요 그랬다가 올라왔다가 박스꽃을 입고 그랬다가 폭락해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반등 줬다가 박스꽃을 입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반등 준다면 봤을 때 이 사이에 3,000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2,800과 3,100 이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는 아래쪽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여기서 반등을 주던 빠졌다가 반등을 주던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번 3월을 지나고 나서 올 하반기에는 이 안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이 안에서 3,300포인트 있는 3,100, 3,200을 향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럼 이거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요 자세하게 보세요 금융정책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금융정책을 이제 쓰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 인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리 인화해요? 미국이 금리 인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중국만 금융정책을 쓸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다 금융정책을 못 써요 근데 경기가 둔화돼요 그러면 각국이 경기가 둔화돼서 침체되는 걸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경기 둔화를 방어하려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건 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정책을 못 써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번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더더욱 미국, 유럽, 한국 다 재정정책으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프라 투자, 경기부양책 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건설주, 토건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 그쪽 보수 쪽이 잡아서 그쪽을 드라이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 거예요 건설에는 플러스 알파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그쪽은 그래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지역적으로 건설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재정정책을 쓰면서 재정정책을 쓰면서 이들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힘쓸 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냐 재정 보세요 고용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소비를 더 증진시키고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더 좋게 보이려면 보이려면 소위 아주 고 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있잖아요 이런 건 냅둬도 지들이 해요 그런 거는 그건 냅둬도 해요 원래 하던 대로만 그냥 투자해서 하면 돼 그건 냅둬도 돼요 그런데 그런데 돈을 투입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지만 좋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수 소비인데요 내수 소비가 이번에 공교롭게 이퀄 같은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내수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경기부양정책 재정정책이 나온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소비주의 부양정책이 나오는데 내수 오프닝주가 가장 수요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하반기에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섹터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섹터나 종목을 지금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시황 얘기하다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재정정책을 할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경기가 무슨 꺾이긴 뭘 꺾여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제 좋아질 거야 시장이 막 그러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 지금 시장이 그거 빼고는 그러니 이 안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갇혀있으면 어우 답답해 그러면 이게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되게 답답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 맞습니다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워낙에 걔들 고생고생하다 항공회사 얘기해 볼게요 항공회사가 고생고생하고 왔는데 지금 LCC라고 그러죠 지방이나 국내에서만 다르다는 저가 비용 항공사 얘네들 적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리오프닝이 됐어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니네들 해가지고 돈 좀 벌어봐 라고 분위기는 됐는데 이미 이미 벌써 빚을 너무 많이 잡고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좋은 날 왔는데 너무 개고생하면서 망해버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해야 돼요 종목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 안에 이렇게 그냥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그냥 있다 지금도 사실은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이렇듯이 제가 제 시황 계속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올해 내내 또는 몇 년 동안 여기 있을까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2700, 2800 3100 갔다가 또 다시 2800 갔다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패시브 자금들이 힘을 못 써요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조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혼자 막 갈 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 수익이 내는데 개별 종목이 움직이다는 기준이 뭐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적도 있고 괜찮은데 못 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또는 정오점을 돌파해서 가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국은 보세요 지금 올해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대형주는 삼성전자 엘전자 엘진호텍 이런 거니까 빼더라도 PCB 업체들 카메라 업체들 DDR5 장비들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들 리오프닝 얘네 있잖아요 얘네는 자기 자리를 다 갈 거예요 대형주가 멈춰 있어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멈춰 있어도 얘네들은 다 상승할 겁니다 소위 종목장세가 벌어지는 거고 그게 가장 활발하고 가장 우리한테는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여하튼 변덕성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점차로 점차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지나가 보고요 그리고 물리적 전쟁은 물리적 충돌의 전쟁을 전면전을 몇 개월 몇 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거지만 불확실성이지만 내전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내전이 계속 있는 건 모르지만 그냥 정규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여하튼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지 끝나면서 또 금리 인상 부분도 반영했고 그리고 전쟁 부분이 이제 물리적 확전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건 경기의 부분인데 경기의 부분은 그러면은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우리 또 선거도 끝났으니까 뭐 이러면서 시장은 전도성을 조금씩 줄여면서 갈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종목으로 접근해서 나는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거냐 해야 되는데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거냐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은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올해 증익이 된다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섹터에서 해야 되는데 리오프닝은 적자인데요 네 턴어라운드라고 그러죠 그걸 적자에서 적자폭을 줄이든지 적자에서 흑자전환하는 주식이 주가가 가장 제일 많이 뜹니다 여러분 100억 벌던 놈이 200억 버는 것보다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놈이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놈이 플러스 10억 됐어 그럼 더 많이 뜹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비교가 되냐면요 그 미국의 미국 주식에 월마트가 오프라인의 유통에서는 가장 가장 세잖아요 월마트 말고 월마트 말고 그걸 후발로 따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후발로 따라가는 기업들은 멀티프리 PER이 38배 오늘 아침 자료 봤는데 38배 이래요 그게 뭐냐면 코스토코예요 38배거든요 월마트는 월마트는 한 20배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월마트가 저평가 됐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당이 빠른데 훨씬 더 고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올해 확실하게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 중소형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소형 중에서 내가 또 많은 걸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장기 박수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박수권이라고 판단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다면 시장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군에 속한 종목들은 박수권 아래에서 사서 박수권 위로 팔고 이렇게 거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속해도 쉽지 않아요 연속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그것만 들고 있지 말고 그 박수권을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거래를 하든지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린 IT에 있는 증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리오프닝 주나 이런 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판단을 지금 좀 하면서 내 종목들을 한번 좀 다시 둘러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00년 2020년도에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모두 다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맨날 다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게 아니었나 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식은요 주식은 이렇게 빠진 데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들고 가는 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들고 가는데 마냥 들고 가는 건 아니죠 무슨 뭐 마냥 들고 가야 주식을 주식이 그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관리는 해줘야죠 왜냐면 그냥 사이클에다가 안 팔았어 근데 사이클이 밑으로 갔을 때 되면 다 깨지고 다 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되게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박수꾼 가면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장투로 자녀들에게 물려고 싶은 주식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그 종목을 꼽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가 일단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자율주행은 나오겠죠 그리고 날라다니는 차 뭐 그런 거 UAM이라 그러죠 그걸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나오겠죠 전기차는 지금부터 훨씬 더 세상을 많이 굴러다니겠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율주행 전기차가 다 다닐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곧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네 그리고 메타버스도 세상은 이제 2차원의 시대가 아니고 3차원 4차원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글래스 글래스가 뭐 지난번에 제가 3% 얘기했더니 너무 무겁고 투박해서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아무튼 뭐 점점 디자인은 이쁘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보면서 저는 정말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글래스를 키고 키고 한영 버전 우리 그 외 크롬에 보면 영어를 딱 거기다 딱 놓으면 저절로 한글로 변형이 되잖아요 영어책을 읽는데 그 안경을 끼고서 보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계속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인데 현재 아주 큰 회사가 아니에요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 주식은 그런 주식은 자식한테 어린 자식이라면 매월 용돈을 50만원씩 줄 거야 그러면 50만원씩 계속 사는 거야 계속 그냥 근데 그거 계속 사다 걔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그런 주식들은 재무제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물의 수가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또 그걸 공부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 하지 말고 한 종목 하지 말고 다섯 종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섯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만약에 맞았다 여러분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그 한 종목은 어느 정도 가요? 10배를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틀렸어 그 회사가 그래서 망했어 그러면 똑같이 100만원씩 투자를 해서 5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두 개가 망해버렸어 그럼 가슴 아프지만 손실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잖아요 근데 성공한 한 놈은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년 있었더니 10배가 됐어 그럼 얘네 천만원 결과론적으로 5년 10년 후에 보면 내 전체의 자산은 꽤 많이 높아진 프로수들에 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질문을 아까 어떤 분이 주셔서 좀 길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냐라고 질문을 계속 주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중소형주고 왜 말을 못하냐면요 중소형주라서 그런 주식을 또 얘기했다가는 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 만약에 같이 사갖고 주가가 움직이면 저 안 된다니까 구속된다니까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식이 언제 성장할 주식은 맞는데 언제 올라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 언제 올라가요 그게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를 언제 올라가 만약에 제가 얘기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안 올라 남들은 다 시장은 3,500, 4,000포인트 갔는데 제가 얘기한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그게 올해 말해가고 내년에도 계속 거기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그걸 샀던 분은 아마도 주식을 하는 동안은 계속 제 욕을 할 거고 머릿속에 제 이름만 생각하면 제 얼굴만 생각하면 신경질 날 거고 너 사람에서 제 안틱 글 쓸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얘가 10배가 왔어 아 그래 그분 말이 맞았어 그래서 내가 이걸 참았어야 돼서 내 잘못이었어 이럴 거 같아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가지고 바로 안 오르면 다 원망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명할게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말하기 쉽지 않아요 당장 당장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뭔가 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왕 얘기나 오늘 다른 얘기를 엄청 많이 하네요 시왕 얘기하다가 근데 시왕 거의 얘기 다 이해 되셨죠 시왕 얘기 거의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슈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슈를 보면 그래서 이슈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크라인 러시아 상황 말씀드렸고요 보세요 애플이 8일 날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 칭찬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 칭찬에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M1 울트라 칩 때문에 이게 애플에서 나온 반도체죠 M1 울트라 칩 이게 이번에 아이패드에 탑재가 돼서 이걸 지금 우리 애들이 정프랑 이걸 사고 싶어해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서 남자애들은 게임을 여기서 막 하겠다고 그러고 저처럼 딸내미가 있는 애들은 여기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게 버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애플이 했는데 그래서 애플 반도체의 최첨단 성능을 과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강력한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도 지금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아 자 애플이라는 기업도 나와 있지만 혁신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지만 얘들이 지금 한다는 걸 보면 한다는 걸 보면 코어 간 이동 그리고 코어 간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핵심이구나 이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걔네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찾는 거죠 찾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뭐 해볼까요 인텔이 모빌아이를 올해 중반에 상장한다고 하죠 그렇죠 모빌아이가 뭡니까 자율주행카잖아요 자율주행카 애플카 테슬라 테슬라카가 자율주행으로 나올 거거든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인텔에서 하는 게 모빌아이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업체예요 이거 상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거 모빌아이 상장할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뜰까요 안 뜰까요 뜨겠죠 그렇죠 자율주행 전기차는 향후에 성장 섹터에 있죠 그렇죠 또 뭐 해볼까요 지금 이슈에는 그 정도에 있네요 저는 이제 저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질문에 조문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성장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사실은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성장주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그 KILS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이걸 사례로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저런 게 문제예요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서 인력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되게 0세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안 나 KILS가 지금 보면은 5만 5천 원인데 이 종목에 들어가 보면 얘가 시가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600억이에요 이건 한 200억 나고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매출 자체로 보면 매출이 높지 않습니다 매출이 연간 800억뿐이 안 돼 이러니까 주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가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얘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연동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야 뭐 이거 딱 들어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봐도 이거는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무조건 얘는 성장하는 기업이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얘의 대주주가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냥요 가비아예요 가비아 얘의 대주주인 가비아도 비슷한 걸 해요 얘가요 얘가요 얘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것도 가보는 거예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거 다 체크했으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이익이 3백억짜리예요 주가는 못 올라요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피델리티 펀드에도 갖고 있어 근데 소화 안 움직여 그러니까 패시브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얘는 뭐 하는 애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쪽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보시면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인터넷 환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환경에서 플랫폼 회사들은 다 얘네들 이런 데 필요한 거겠죠 얘네들이 그렇죠 이런 회사들의 기업 계열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거 뭐 뭐 봐야 되는지도 지난번 설명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건 뭐 봐야 되죠 얘에 들어가서 얘 자회사를 보니까 이런 관계사가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게 호기심이 많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놀몽시명 엑스게이트 디자인아트플러스 어퍼코리아 KINX 아치웰스 대부분 다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요 다 대부분 보면 스타트업 소위 플랫폼으로만 알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을 유심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 미래이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반도체의 핵심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통 고생이 좀 싫었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요 지금 질문을 오늘 그런 거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보고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항상 이런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현금으로 현금 흐름이 얼마큼 있냐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없어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유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탄탄하게 있어 아이고 뭐 그러면은 이 회사를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돼요 피델리티 같은 데서 갖고 있어 또는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어 얘네들이 뭐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검증을 탐방도 하고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대신 검증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또 뭐 이래서 뭘 해볼까요 그런 종목들을 사실 많은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지금 머릿속에는 바뀌는데 괜히 여러분 사셨다가 고생할까 봐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성장주 얘기하면 그렇고 그냥 성장주보다도요 자율주행 전기차에 관련된 2차전지나 이런 거 그런 거나 아니면은 반도체나 아니면 리오프닝에 있었던 거 롯데강과 호텔실라 이런 거나 반도체에 있는 거는 뭐 이래서 뭐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게 PH 뭐였죠? PHN테크였나요? 그런 종목이나 아까 종목이 뭐였어요? 이거 PNH테크 이런 거 PNH테크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냥 거기 있네요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게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도체 쪽에 거래를 하는 게 어떤 걸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리오프닝 얘기 됐고 그리고 지금은 건설주들이 좀 건설주를 골라야겠죠 고를 때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를 때 기준은요 그냥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있다 현대건설이 있다 그러면 얘 차트가 매수신호를 주고서 터닝을 했나 수급이 붙어주고 있나 이 수급은 누가 사야 된다고요? 그 수급은 어디 있어요? 그럼 현대건설 가볼게요 얘 보면은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올라가는 종목은 다 거의 대부분 얘네 셋이 사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얘네들이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있는가 이 정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GS건설이 있다 GS건설은 차트하고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종목은 가치분석에 의해서 선정은 하지만 리오프닝 얘기 뭐다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반도체 수가 뭐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언제 살 건지는 거래량과 수급을 보면서 타이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를 시황원조하고 섹터 공부하고 지금 섹터는 뭐라고요 리오프닝 그리고 반도체 건설 이런 쪽이에요 거기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주식이 뭐가 쭉 있어 그러면 내가 관점국에 넣어놓고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과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 맞춰서 거래를 한다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하는 거죠 엔캠들 사세요 라고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엔캠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엔캠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LG앤솔의 피해 주식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주식들도요 지금 DL을 봐달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갖고 계시니까 지금 이건 이제 갖고 계신데 답답하잖아요 갖고 계시는 분은 사려는 분들이요 사려고 하는 분들은 이 종목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려는 사람은 이거는 매수신호가 없어요 이거 물론 제가 지금 즉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못 보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실적 추이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추위라 이런 거를 얘는 작년에 영업이 2200억 났는데 올해 영업이 2200억뿐이 안 보네요 성장이 없네 그래서 이거 못 가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섹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물리더라도 가져가는 거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고서 있으면 갈 거야 언젠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익이 늘어나지 않은 거는 늘어나지 않는 거는 내가 혼자 기다리면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정말 매수신호가 나와야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기아차도 똑같죠 근데 기아차도 얘네들은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악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악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중고차가 더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고 최근에 되게 웃긴 얘기 들었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했나요? 지난주에 제 친구 지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중고차를 3년 전에 샀는데 3년 전 가격에서 약간 빠진 정도의 3년이나 탔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에 이번에 또 팔았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악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유하신 분은 저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사실 이런 주식은요 그런데 사는 거는 물타기 한다 신규로 산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터닝하는 거 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터닝한다는 거는 뭐냐면 매수신호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러잖아요 매수신호 매수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매수신호가 없으니까 똑같은 건설주라도 매수신호 있는 종목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은 자동차라도 매수신호 있는 데서 하자 그런 거죠 아까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비교해 보면 기아차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아차는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주식이 올라갈 때 세게 더 갑니다 아까 그런데 현대차는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거보다도 차트를 볼 때 내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올라갔다가 더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 실제로 가치분석은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가치분석하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무성의하기에 막 던질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제가 전해부터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단기 거래할 사람은 카카오 그렇지 않고 이 주식을 들고 가면서 가야 되는 사람은 저는 네이버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약간 코스닥 같은 느낌을 가지고요 방정맞아 좀 주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방정맞다는 얘기를 급락했다 급통할 수도 있으니까 단기 거래는 더 나은 거고요 네이버가 훨씬 더 나중에 더 많이 갈 거다 전에 한 번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시각적으로 높은 적이 있었죠 그건 아니죠 네이버가 더 높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제가 다 지금 물타기해도 되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물타기 하지 말라니까요 매수신호되면 이건 지금 매수신호 없습니다 현대알리베이터 매수신호 나오면 하세요 매수신호 나오면 그리고 고생하는 주식들이 또 저런 건 있긴 있죠 더존 비존 같은 거 있잖아요 더존 비존 같은 거는 그냥 만약에 아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실 것 같아요 더존 비존 엄청나게 더 요즘에 더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BBI 지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죠 이거 기관이 팔고 나가는 바람이 그랬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고 나면서 이게 오늘 빠져요 오늘 그래서 이제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는 마무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더존 비존이 회사에서 잘못한 게 있었죠 그때 실전 발표하면서 기스 뭐 스크라치? 기스? 기스라고 하면 안 되죠 일본으로 쓰면 아무튼 얘가 좀 그때 치명타를 한번 입었습니다 치명타를 한번 입었는데 회사 자체는 회사 자체는 이걸 제가 사실 어제도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정보를 들으면 오히려 더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뭐라고 할까요? 자꾸 신뢰의 함정이 빠지는 거죠 신뢰함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 나쁘다는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주식 보면요 이 실적을 보면 더존 비존의 실적을 보면 연간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요 300억 500억 540억 668억 767억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은데도 712억 이거 아마 올해 최대 실적 나올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올 거예요 실적 계속 나오는 회사입니다 예사가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해 7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도 나왔죠 이거 올해 최대 배출 나올 거다 올해 최대 배출 나올 거다 나오는 거 같던데 이거 더존 비즈 근데 주가를 보면 정말 정말 처참하죠 이거 지금 11만 원에서 4만 원가 있으니까 물론 이런 주식이 이것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익이 매달 늘어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말씀 드려볼게요 갖고 계신 대로 있으면 고생은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일단 리스크는 뭐냐면요 리스크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ERP에 그리고 IT에 그리고 기업 정보가 제일 많은 회사이고 기업 정보가 제일 많은 회사이고 ERP로 엮어 있는 회사고 굉장히 탄탄한 클라우드의 기반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기업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여기에 다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5년 전에도 얘기했고 엊그저께 전할 때도 얘기했고 니네는 빙신들아 어? 기업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왜 그걸 사업을 연결을 못하냐 신사업을 못하냐 왜 돈 내는 사업을 못하냐 그걸 가지고 맨날 똑같은 짐만 해가지고 회계 시스템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성장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못해요 그걸요 애들이 할 생각이 없는지 못하는지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소위 팩토릭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출해주는 연계 시스템 이걸 했었어요 얘네들이요 그런데 규모가 잘 되긴 잘 된대요 그런데 규모가 아직 크진 않아요 규모가 아직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액면으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보고서에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애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 IT 회사예요 IT 인력 애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IT에 계실 분들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욕하면 안 되겠다 그분들 지금 사실은 제가 제 친한 동생도 IT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조그만 회사인데 한 50명이 있는 회사인데요 요즘 애들이 IT 애들이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다 나간대요 더 높은 연봉으로 받고 또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대요 관리 직원들이 직원도 관리가 안 돼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력난이고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해놓고 프로젝트인데 이거 프로젝트 회의 다 해놓고 1년짜리 2년짜리 프로젝트 하다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문제이다라고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전체에서 비중을 많으시다면 줄이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전체가 100인데 1억인데 천만 원어치만 있어 5천만 원어치인데 500만 원 천만 원 안쪽으로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들고 갈만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재작년에 전 세계 가장 큰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지분을 샀어요 이 회사 지분을 그래서 베인캐피탈이 이 회사에 지금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인캐피탈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엄청난 데예요 베인캐피탈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던 종목이 하나 지금은 이제 아마 다 빼먹고 나갔을 것 같은데 이 슈젤입니다 슈젤 슈젤이 베인캐피탈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해먹고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은 베인캐피탈이 지분 인수해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베인캐피탈이 팔았어요 대주주는 자기 돈 그냥 돈 벌어서 먹챈 거죠 먹챈 거죠 얘가 그럴지 안 그럴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베인캐피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일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도전 비주얼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보신 분들은 베인캐피탈이 지금 지분이 얼마큼 들어와 있고 얘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걔들하고 같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얘는 재무제표 나쁘지 않고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혹시 이거 갖고 있으면 굉장히 정말 너무 심정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심정적으로 제가 이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너무 길게 가져가서 제가 지금 이 스토리를 좀 아는데 이걸 지금 사서 갖고 계시면 베인캐피탈이 십몇만 원에 들어왔거든요 이거야 그러면 세 배는 나겠네 뭐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런 거 조금씩 또는 조금조금씩 담아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을 못 드린다니까 여러분 왜요 얘가 지금 1년 동안 만약에 4만 원 5만 원 있으면 저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제 10일 만에 들어와 있고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실은 또 주식 투자하면서 실제로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주식 투자에 다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FMC 회의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고 그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끝나고 나서 주가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뭐 이럴 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다 주식을 들고 계시잖아요 다 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돈 없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근데 더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 제가 오늘 방송 들었으면 얘네들이 지금 액틴 폰드들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유보금은 얼마큼 있느냐 아니면 현금은 얼마큼 있느냐 이런 거 한 번씩 더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랬는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점점점점 1월 2월에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조금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응원해서 함께 가는 그런 주식시장 그리고 같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긴 시간 그리고 지금 바쁘실 시간일 텐데 2400분이나 들어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서로 공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겁니다 응원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